랭킹 1등 혼자 잡았어요? 네 랭킹 1등인데요 용지 형 좀 배워요 네 혼자 잡아냈잖아요 지금 용지 형 좀 가르침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잡았는데 혼자 잡았으면 랭킹 1등이지 1판 4판인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콜라에 집어넣어요 라인 다 먹는 건데요 다 먹는 건데요 바다에서 잡은 건 다 먹는 건데요 먹는 거라니깐요 어떡하지 아 찍냐 찍냐 저기 가 날개 부러지겠다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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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형 뭐해요 빨리 와요 재현이 형 뭐하냐고 소고래 야 이거 송만 줬잖아 예 소고만 줬어 하하하하 아니 씨 왜 갈매기 그걸 부르냐 설마 삼찌 안걸려 이거 풀어요 빨리 난 갈매기 싫은데 아니 줄을 풀라니깐요 갈매기 왜 이렇게 끌렸냐 아니 여기서 풀어야지. 거기서 풀어야지. 어때? 어? 안돼 안돼.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조금 이따 풀어줄게. 여기 위험하니까. 이따 풀어줄게. 쭉! 수면에 떴어요? 네. 와, 힘 엄청 쓴다. 네. 여기죠? 네? 여기서 찍을수 있으면. Herbie, how are you? 시원하니까. 조사이 조사이 도착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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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타라시아 라인이 굵으면 거의 조항 자체가 특히 흰색 밝은색이 제일 안돼요 고개 실험 끝났어요 그거는 뭐 그 흰색 자체가 실험이 끝난 상태라서 끝까지 실험 해봤자 결론은 난거에요 진짜요 우와 저거는 죽을때까지 잊어버리지도 않은 요즘 물에 손님들이 한번씩 만들어주는데 물에 다 빠트렸거든요 거기 떴다 천천히 하자 자 제이스 로드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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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다 오 겁나 크다 잠깐만 겁나 크다 잠깐만 이거 놓치면 안되는데 우와 겁나 크다 이거 놓치면 안돼요 우와 이야 겁나 크다 우와 조용히해 형 좀 떠드니까 거기 도망가잖아요 라인 치는거 봤죠 지금 갸푸 갖고와요 갸푸도 갖고와요 아닌데 겁나 큰데요 이거 이거 무조건 메다 10 이상인데요 길이부터가 틀린다 길이부터가 틀린다 이거 그냥 기본 메다 10 인데요 무조건 이거 겁나 큰데요 대가리 크게 봐봐요 대가리 크게 봐봐요 데그룹 네네 ты 네네 손 조심해요 오igger 진짜 크다 와 우와 길이 봐라 길이 제가 빼줄게요 예 겁나 크다니까 왜그래요 발로 밟으면 크기가 왜그래요 잔인하게 좀 하지마요 얘도 생명인데 반을 빼서 얼른 보내주죠 됐어요 1,2,3 줄병 그거 모자라겠는데 메다 50밖에 못재는데 오 이거 길어도 되겠다 메다 65이상 되면 우와 겁나 길다 메다 15 메다 15 메다 15 메다 15 다만 네 Forgive 감사합니다.